남짓고 어리석은 나이였고 열병처럼 사랑에 채워버리고 침술 굳게 그 맘을 애팽개쳤지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생에 한 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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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먹어진다! 어떻게 해, 지금. 아, 나의 클래픽을 보나요. 아, 그러면은 또 제가 또 그, 불렀던 거 하나 또 볼게요. 아니야, 말 걸지 마세요. 그, 모니터 쪽, 저한테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저기, 모니터가 뭐지. 아, 이제, 뭐지. 뭐지. 아니, 아!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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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